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바견? 이런 거 하나 가져와야죠. 이거 완벽해. 먹을 거다. 말리지 마라. 좀 이따가. 일단 대비치기 가봅시다. 대구용. 어? 사운드 볼템이 엄청 많아. 오오. 대구용. 대구용. 뭐야 이건. 우와. 잠깐만. 포켓본 말고 캐릭터 50화전 같은데. 아 그래? 아 그래? 오오. 미추가 달라졌어. 이거봐. 캐릭터 올스타잖아. 오오. 당연히 미추가 이기지. 야 이걸로 해야 돼. 스테이퍼 카드. 헐. 여기까지는 포켓몬이고. 여기까진 포켓몬이고. 너무. 야 모델링이 너무 덕수없잖아. 여기 층은 아예 깍다 이기만 했네. 어. 이게. 어 잠깐만. 잠깐만. 뭐지 이건? 홀로그레카 되네. 야 비켜. 급비가용 뽑아야겠다. 개봉으로 들어갑니다. 야 너무 짧죠? 동작구름. 동작구. 동작구. 엑이퓨. 야. 라이더. 어. 아 진짜. 200원 퀄리티. 그냥 뭐.. 홀로그레이네. 근데 200원 치고는 그냥 나쁘지 않은데? 하지만 난 피크하고, 혹은 안 서로 뽑아야겠다. 여기 넣으면 돼 이렇게? 홈에. 넣고, 미러. 땡기면 나와. 탈락 미어 개봉 들어가볼까? 난 웅병이고 rants keson인가 봐 웃길 statewide 꼬마야 오 logos 웃길 미카 추 미카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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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린이는 만족한다 린이는 만족해야지 사쿠라요? 사쿠라요? 아하 만족한다 오늘 먹기 만족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하하 와! 아아아아 극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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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하잖아 이거는 마지막 잔돌이다 이마 잔돌이다. 이상한 애가 앞붙이길 바라면서. 리도는 무난하지 뭐. 또 다른 거 뭐있냐 이거. 뭔가 많아. 게임 세트 오기 잘했네. 일본사면 안되겠다. 아 미치겠네. 아 진짜? 졌다. 졌다. 이만. 2천원짜리 코토미네가 났네. 여기는 뭐지? 여기도 여기다. 그거? 아 이거 그건 얼리미티드 그거 아니냐? 어디워크? 어어. 저주게임도 있어. 쩔어롱. 뭐야 저건 그니까 게임 못하자 우와 뭐야 이거 이것도 장난 아닌데 아니 이럴수가 이럴수가 점점하게 하고 싶다 선택할 수 있는거 같은데 게임 여러개가 있네 아예 이거 나 뭐 이쪽으로 코스터로 음 되게 좋게 마지막으로 음 마오요사 마오요사 아닌데 마왕이 그 알바 뛰는거 스키이 토고 이런거 스키이 강지 스키이 강지 스키이 강지 파트너 아니야? 파트너는 수고하니까 어 뭐야 파트너는 수고하니까 파트너는 수고하니까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론가 방금 줄리 줄리 강대를 선택하는건가 그렇다 공개됨 스키이 오 오 오! 움직여 퐈 배쉬 공격 because 아 아 어허이구 아주 탈탈 털리는구만 아주 그냥 Kamera 점점 самое 우리나네 save 누나면 이거래 자 점점 트위스트! 트위스트! 세상에 깨달은 나에게 더 이상 적은 없다. 트위스트! 둘이 서로 용서라고. 내가 세계에 용서라고. 둘이.. 아 뭐야 방금 망 나왔어. 나왔어. 아가치. 오 bright 야 너는 왜 이쪽 안쓰냐 갑자기 올 거 번호 nobody 따라다라만 따라다라랑 남의 집 여동생을 때려보냐 ossen 내 여동생이 이렇게 계속 오전쟁이 격투게임이 나올리없어 아 이제 쎈데? 어 야 쎈데? 야 코스프레하는데? 아이고! 아이고 아이고 어우 야 친구 아니었니? 어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어 어 어 어 아 야 야 야 어 뭐야 이건? 어 뭐야 인도네다 오 진짜 오 오오 오 데미지 좋아 좋아 저거 번개 쌓아 놓으면 저걸로 뻗은 거 같긴 하거든 어어 아 그만해 야 저거 진짜 어허 나 나 나 나 나 뒤를 멜로 안 들어가네 어어 어 뭐야 작도 띄우고 공공 와 와 그렇다 티빈이 같은 거 맞습니다 어어 어어 우리 알파고에게 이길 수가 없어 어 잠시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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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왜 으 으 으 으 아 아이씨 하지말고 진짜 고무판 받쳐놨어 아 그러네 XYZ7을 모두 수정하고 나 해볼게 오케이 징징쿵님이 이걸 뽑고 싶다고 하십니다 과연 뽑을 수 있을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 이거 이거 아니야 감이 안 좋나봐요 이게 뭡니까 근처에도 알았어요 2회차 아 뭐야 이게 너무하네 이건 조금 밖으로 삐져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자 3회차 도로 밀어넣네요 아 진짜 아 뭐야 지금 뭐 아주 그냥 뽑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마지막 도전 매우 흥분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도전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사람이 너무 멍청해 보여요 진짜 사람이 너무 멍청해 보여요 앞에 500엔 날리고 지금 2회차 도전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쓴게 아까워서 이제 포기를 못하겠다 하는데요 첫 타부터 이거 너무 못하는거 아닙니까 아 아 아프네 너무 흥분했어요 요즘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 침착하게 거리를 재 네 자꾸 팔에도 야 저 주황색 복을 건드리래도 못 건드리겠다 조금만 가요 조금만 어? 걸렸다 4 3 5 0.5cm만 뒤로 있었으면 한번 뒤집어 엎었을텐데 내려가는 레일 이렇게 끝나네요 지금 주머니 꺼냈어요 이 아저씨 이 아저씨 큰일 날 뻔해 15,000엔 아 1,500엔 아 따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4 번드리지도 못하네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너무한거 아닌가? 그냥 옆은 우주에는 대충 아니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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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면 내리면 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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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고마워 걔들까지 한다 기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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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생 엄청 많아서 19회차 시작부터 건드리지도 못합니다. 열정과 끈기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실력이 부족합니다. 어? 뭔가 건드린 것 같은데요? 건드리기만 했어. 제발 좀. 와아. 꿀 발라난다? 아니 그럼 잘 미끄러져야 되는데. 뭐지? 너가 한 번 해봐. 두 번 남았어요. 와아. 딸랑달랑거리는 게 진짜. 그냥 다 보는 것도 아니고. 토탈 지금 24번째 도전입니다. 너무 이어서 가네요. 이렇게 24번째 도전이 끝났어요. 아 근데 여기는 남자의 꿈과 로망이 남겨있다고.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하면 그냥 공감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나왔을 거예요. 그렇지 않고 너를 이렇게 안 뽑을 수가 없어. 이 것 같은 표정. 좀. 힘이 없어.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왔다갔다 밀어내가지고 뽑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. 집게의 힘으로 봐선 절대 못 올릴 것 같아. 밀러버려라 그냥. 잡지도 않네 진짜. 야 너 돈 안 떠. 2,500원째 마지막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vousaram답합니다. 한 마리 없다. 죠 29번의 도전이었어요. 각도가 돼버린걸 가라? 가라?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겠어?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야 뒤에도 괜찮잖아 카레소바 막 그런거 있는데? 24시야 24시 다 있네 야 편의점 딱 있고 좋은 동네네 좋은 동네네 오 평범한게 좋게 된건데 그 가만히 지났는데 가만히 지났는데 가만히 지났어 가만히 지났어 가만히 지났어 가만히 지났어 나 그러면은 딱 한 손 척 올리고 나서 헝 데메라와 그와 미에 대려문노가 지금 딱 단도 하나 꺼내도 입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 레가치 여기있네 여기야? 레가2 여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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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숙소 입성인가 드디어 숙소 입성인가 꺾어놓은거 아니야?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걸로 해봐 야 잠깐만 참 오는구나 빼 되네? 잠그는거 응? 어떻게 잠그느냐고 잠그는거? 자동으로 잠기는거야 카드를 넣어야 열리는거고 나갈 땐 그냥 닦고 나가면 돼 아 불 좀 키소 이거 야 신발 여기다 넣어야 돼 아 안에 슬리버 싣고 들어가야되네 흠흠흠흠흠 아 왔다 예 저희들의 숙소입니다 와 드라이어도 있고 뜨거니 어 냉장고도 있고 아 됐어 일단 콘센트부터 설치하죠 우리 아 변기에다가 처음에 여기 육존 씻어 육존 여기 또 있어 왜 샀네 아 아 지졌다 저기다 이제 뜯으면 가득 받아놓을구나 이 정도면 에세지 알려주세요 자 아 근데 수건 수건 몇개 해주는거지? 수건 여기 자 그럼 내 필살기 오케 오케 아까 세바전이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게 엄청나 아 아 정기장사하고 하네 와 내 보고 어떻게 이 정도 해야지 그럼 아 충전을 시작한다 아 아니 이거 시작한다 착오는 잡지들이 국가전에 얻은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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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동생이 구해자 줬다 위에 물티슈 쓴다 TV 로봇 펜드크림 펜드크림 여기 있다 충전기 하나 더 찾았다 성격이 안 보이게 조심해 우리 밥먹으려다가 전담이 진짜 국제 멈추지 않다 국제 멈추지 않다 국제 멈추지 않다 국제 멈추지 않다 나도 얼마나 맛나 재워볼까 음 아 2만원은 한국돈이 1만엔 2만엔 3만엔 5천엔 4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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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천엔 4만 7천엔 진짜? 응 뭐지? 2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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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백원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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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거지? 넋이 아 그건 진짜 아니다 자 계산을 시작하자 또 2천 2천 밥을 3백 오락실 오락실 6일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per 2천 우리 콱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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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마이어 아유 아유 지금 지금 8시면 돼가지고 아닐까 8시네 딱 와 아 아 좀 쉬었다 나가자 진짜 꼬리닭골 야 여기 따로따로 보관해 주니까 진짜 카레를 아까 옆으로 했을 때 엎은 줄 알았는데 이미 비벼진 줄 알았는데 뭐 앞바닥에 깔 거 없나? 거기서 먹으면 흘리잖아 뭐 캐리어 열면 와이셔츠 구겨지지 말라고 와이셔츠 사이에 친구 깔아놔 딱 이거?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보기 힘들겠지? 하하하하 맥주는 지금 먹고 아니면 뚱뚱 먹고 지금 마치고 하십시다 맥주 사쿠라 사케 네 뭐야 너 수저 있잖냐? 카레면 스폰을 줬을텐데 안 나와 쪘어 안 나와 흘리와 요거에 안 나와 못해 어? 진짜? 설마 하 하 제일 좋은 방법은 흥행이 이렇게 따라 그러는건 흥행이 이렇게 나도 지금 그 생각할게 아 먹고 씻어서 두개나 한번 흐린거 같이 먹어 하 하 하 하 아 이거 열었는데 이 아이스크림 진짜 신지로 오래다치고 이 아이스크림 딴 건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름도 보자 아 헐 대박 왜 뭐야 고기에 뿌려먹을 레몬즙하고 깨소금하고 기름소금하고 하 하 짠 이제 바로 하이클림 아 가위가자 가위가자 사화자 응 이거 하이클림 안 나와 배고파 죽겠는데 상세하놓고 지금 하이클만로 하고 하이클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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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hhh 또 여기장만 Amanda 빨리 이거 아 iker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하이클림 그냥 한 줄 아무도 모르겠는가? 그냥 한 줄 아무도 모르겠나? 그냥 한 번 먹어봤다네. 아 근데 꿈아질 게 약간 다. 약간? 한 번에 일어날까? 나에게 실만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일본 여행을 준비해서 구매했던 할배. 아 잠시만 왜 이렇게 코를 풀어도 돼. 어 차 나온다. 내 차 나온다. 오 신기해. 오. 카메라도 와야지. 저 멀리까지 지키나? 오. 오. 저 멀리 차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. 신기 신기. 신기 신기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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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